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한편으로 인구는 우리의 2.5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걸 두고 국내 한 예방의학자가 이른바 K-방역을 따끔하게 꼬집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확진자 수가 급감한 건 자연 감염을 막지 않은 덕분이라는 얘기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활용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건지 또 그리고 의문의 일본 확진자 급감의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천에서는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 살펴봅니다. 양천구가 내년 살림을 위한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1%가 늘어난 8,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합니다. 다주택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울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4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60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 99명, 은평 66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70대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37%로 가장 많습니다. 6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위중증 환자 수는 224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5%까지 올라갔는데요.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7%,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805개로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560명으로 당일 확진자 1,760명의 33%에 달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24일 하루에만 양천에서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일상회복 이후에 우리 지역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4일 오후 6시 기준에서 확진자 수가 4,896명이고요. 지금 일평균으로 하면 35명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1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에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의 협조 체계를 이뤘던 경찰, 또 군인, 서울시 기관에서 파견된 그 인력들도 내년 1월까지 계속 연장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은 전체 구민 대비해서 76%인 지금 34만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지금 한참 추가 접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좀 확대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앞서 양천구가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담팀의 역할 그리고 어떤 치료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미 한 달 전인 10월 2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동력을 좀 확보하고요. 매주 한 번 1회씩 일상회복 추진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 일상회복 시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재택치료도 관리하고요.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양천문화회관 1층에 재택치료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는 메디힐 병원이 협조를 해주셔서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건강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진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연락망으로 즉시 이송 가능하도록 119나 사설 구급업체하고 협력해서 빈틈없이 구급상황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병상은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에 긴급하게 병상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상회복 관련 주요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제와 민생회복일 텐데요. 이 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추진 중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외에 양천구에서 성공적 일상회복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일상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주민들에게 목말라했던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체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사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상처럼 사랑방이라든지 복지관 또 경로식당 이런 곳을 지금 다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소상공인들 또 경제 회복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양천구가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열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국민적인 착한 소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도 되고 했었는데요. 그 착한 소비 캠페인이 지금 3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득에 큰 손실을 입은 납세자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 유예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전담 창구를 운영해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자립하는 데 또 재도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과 위장 전입, 범죄 경력 등입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의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다주택 고위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며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됩니다.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는 주택정책실 등 모두 29개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오는 27일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실천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청소년 17개 팀이 참가해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주제로 활동 사례를 발표합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으로 8,500억여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상회복과 지역 발전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 늘어난 8,537억 원. 군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 등 보건분야 예산에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일상회복의 또 다른 축, 지역경제 활성화. 양천구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지원합니다. 침체된 신월동 가방 골목을 살리기 위해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도 구축합니다. 지역 투자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인 목동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2억 원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도관리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천에 가족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 도시 양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지영 공원의 녹지축과 안양천 수생태축, 그리고 2025년에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 선영공원과 서서울 호수공원 목동중심축 5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아와 초중 등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264억 원,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4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4,400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구의회 예결특위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7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공기업 취업 설명회와 현직자가 들려주는 취업 팁,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콘서트는 비대면 강의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양천상상캠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